근데 이런 여자의 심리는 어떨까? 카톡을 세 번 하고 그 뒤에 안 와. 어...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하지? 워딩보다는 이모티콘이 더 많아. 아... 겸치고 있다던가. 무슨 방향이야? 할 말이 없다고 뜻이지. 이걸 몰랐다고요? 미유 채널 최대 주요, 미유 채널 개국 공신! 조회수 탑 10의 주인공! 연예인 부른 줄 알겠다. 우리나라 학교 겸학과 1호학번! 선선자 유선영을! 부르고 있어,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이 감자 얼었죠? 아... 사실 1년만인데... 일단 여기 오는 여자 게스트분들은 전부 다 이 카메라 캠에 만족을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좀 내추럴하게 본인의 면상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작년보다 좀 살이 좀 빠졌다. 아, 맞아, 맞아. 작년에는 개찐빵이었거든요. 아, 이거는 빵이다, 빵. 아, 일단 좀 살이 빠졌다고. 최근에 좀 운동을 하고 있어요? 네, 운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무슨 운동이요? 헬스요. 아, PT받아요? 네, 네. 아, 골프도 요즘 시작해서... 골프요? 죄송한데 스카이 캐슬이... 아니, 골프... 아니, 골프가... 아니, 골프가... 네. 이게 사실 좀 부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돈이 없어요. 거의 휘어질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골프를 치면 이렇게 살이 빠지나요? 아, 살은 안 빠지죠. 그냥 운동 뭐하냐고 물어봐가지고. 아... 천원 우선 감사합니다. 네, 최근에 다이어트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 당시에... 네. 요즘 유튜브 쇼츠가 유행하잖아. 아, 어. 내가 400개 영상을 지금 올라가는데 1분 이하 영상이 하나도 없었거든? 근데 갑자기 이 영상이 쇼츠로 헉 올라간 거. 그래서 이게 알고 있으면 다시 태워 썼어. 유튜브가 쇼츠로 이래가지고. 이게 1분짜리였거든. 그럼 내 얼굴이 커졌다, 작아졌어? 어, 다 당하고 있어. 뭐야? 지금 수익 중녀예요. 아, 진짜요? 어, 거의 급급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도 그러면 회사 근무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굉장히 좀 피곤하실텐데. 아, 너무 피곤해요. 지금 안암까지 와가지고. 네. 1시간 걸렸거든요. 피곤하다 하긴 아까 화장을 1시간 정도. 사실 첫 영상에서 이제 클레오파트라고 화제가 됐잖아요. 아... 화장을 걸리면 3번 했어? 클레오파트라야? 60만원의 주인공. 그 영상 자체가. 아, 제가 10만 대 제가 키웠거든요. 이 친구를. 근데 정말 놀라운 게 작년에 채널 20만 대 놀러 왔었다가 똑같이 1년 뒤에 40만이 됐어요. 40만이 됐어요. 지분 자체가 점차 늘어가는 거 아니에요? 본인 출연은. 네네. 더 잘 나으려고요, 이제. 간헐적이기 때문에. 이제 제 워크를 인정하려고 했어요. 왜냐면은 아까 아, 말해도 되나요? 아, 그럼요. 아, 이제 또 기분 좋아하시는데 카페를 갔는데 옆에 있는 이제 분이 전 알바생인 줄 알았어요. 그 본인이 심어놓은 알바인 줄 알았는데 막 유튜버시죠? 하면서 이제 사진 찍어달라고 해서 제가 사진 찍으러 왔거든요. 거의 그 급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달라. 누군진 누군진 목소리 톤 보니까 유튜버가 사진 찍어요. 아, 꺼닫지 말고. 어떻게 알았으면 막 목소리가 크게 했어요. 아, 근데 미미는 안 하고 혹시 유튜버세요? 그래서 어, 뭐야 이거. 광고 준 거? 나 그걸 처음에 어, 유튜버세요? 이래서 아, 이게 근데 목소리 끝이 나왔어. 봤어, 봤어. 야, 사진 한 번 찍으려고 했어, 진짜로. 아, 맞아, 사진. 응, 일단 알겠습니다. 요즘 좀 인정하죠. 솔직히 주변에 좀 아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아, 왜? 진짜 많아요, 진짜. 그중에 그중에 뭐 한 명 더 아니, 좀 없어. 또 시작이야, 또 시작. 아니, 또 시작이 아니라 이게 원래 친구 좋은 게 뭐야. 아이고, 친구 좋은 게 뭐야. 제 주변에 남자들한테 이기가 진짜 많아서 항상, 항상 안 보여서 아니, 특이한 게 10대는 여자 팬들이 더 많은 거 같아요. 근데 20대 이상이 남자가 더 많은 거 같아. 음... 남자들 왜 이기가 많지? 뭐, 없는 것보다 안... 도플보다는 아플이 많지? 아, 맞아, 맞아. 아, 남자들 아플이 아니라 아, 일단 좀 많이 추해졌는데 네네, 많이 추해졌어요. 연애를 안 지 나도 오래됐기 때문에 근데 맨날 여자친구 만나러 와요. 이게 안 사귄 사람들은 한 번 사기가 더 어려운 거 같아. 아, 맞아, 맞아. 어, 사귄 사람들은 계속 사귀고. 아, 뭐, 저는 좋은 사람 만났으니까. 아, 이거 이렇게 얼버무린다니? 근데 이런 여자의 심리는 어떨까? 카톡을 세 번 하고 그 뒤에 안 와. 어,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만 보냈으면 좋겠는데 자꾸 하지? 라는 심리 아닐까? 그만 보내라고? 그리고 워딩보단 이모티콘이 더 많아. 아...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던가. 아... 이렇게 움직여. 무슨 말이야? 할 말이 없다는 뜻이지. 어, 그거네. 할 말이 없다는 거구나. 말할 게 없다는 거구나. 이걸 몰랐다고요? 다음 컨텐츠는 제 카톡 중에 여러 개를 캡쳐해서 문제점을 좀 알아보는 그런 컨텐츠가... 어, 좋은 거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성한테 보냈던 카톡을 최근 5년 치를 데이터베이스에 카카오톤 회사에 본사 찾아왔어요. 근데 저희한테 홈페이지 안 될 거 같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야, 난 좀 논문 쓰는 편. 접속부사 많은 편이거든요. 약간 좀 수능 영어 스타일. 아... 근데 오래돼가지고 얼마 안 되셨나 봐요. 너무 재수잖아. 혹시 그때 시험 시험서 고대 갔다? 오래 못 오셨어요. 방송 많이 들었네. 아, 네네. 잘 봐야지. 일단 알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근황이... 내 근황은 안 궁금해? 소개팅한 영상 봤습니다. 아, 민우도 여자를 만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제니를 좋아하고 있어요. 그럼 제니... 야, 이상하게 제니 좋아하면 안 되는 거야? 뭐, 이거 남자이상 있잖아, 예전에. 박태환이라든가. 서강주. 박서준, 박서준. 아, 박서준. 이러니까 여자친구 없는 거죠. 아시죠? 빈미라 인간을 10년간 지켜보면서 아, 얘가 이렇게 하면 좀 여자한테 어필이 잘 될 것 같은데? 여사친이 생각하기엔 충분히 그런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소개팅에서 조금 애프터로 이어나갈 수 있고 이런 비법이 좀 있을까요? 음... 눈을 낮추시면... 아, 오늘 사진 찍었는데 사진이... 야, 나 포테이토 해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저희 그래서 20장 찍었어요. 아, 이 사진이 이게 여러분들... 아, 지금 한 장 겨워 건졌잖아. 안 나와, 이제 얼굴이.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네네. 아직은 막내 아닙니까? 미생이죠, 네. 막내죠. 적응 잘하고 있어요? 워낙 애가 술도 잘 먹고... 아... 넘어가시죠. 아니, 본인 뭐... 후임 이런 사람 안 들어와요? 아직? 뽑아주세요, 대표님. 아... 언니, 후임 뽑으면 오직 갈굴 그런 선배 상이긴 해요. 아니에요. 엄청 잘해주죠. 본인 제일 자신감옥이 사실은 또 영어 아닙니까? 경영학과 지망하는 학생들 많단 말이야. 네네. 경영은 솔직히 영어 개 맛있지 않아? 저희 영어 많이 써요. 영어보다는 사실... 네. 팀플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경영학과... 아, 경영의 핵심은 팀플이다? 사실 경영학과는 요즘 유명한 MBTI를 따지면 진짜 E! 아, I보다 이쪽에 가까운 분들이 오면 좋다? 무조건! 그리고 경제학과는 I! 아니면 T! 오! 혼자 좀 연구하고 계속 공부하고 책 많이 보고 네. 왜냐하면 경제학과는 다 퀴즈야. 그냥 매주 퀴즈 보고 과제하고 그런데... 맞아. 경영학과는 매주 팀플해. 자꾸 뭐 프로젝트를 제출을 하래. 오... 프로젝트 연인이 생겼나요? 아니요. 혹시 채팅창 읽기는 하시나요, 지금? 엄청 빨리 올라가서 제가 사실 못 읽고 있거든요. 채팅창은 아니고 이유가 뭔지 알아? 왜? 도내 오면 읽으려고. 아, 도내가... 네. 도내가 안 오네? 아, 스트리밍 웍 데뷔하셨어요? 구걸하면 안 돼요? 돈을 바라고 방송하면 방송이 망해요. 아... 나처럼 이렇게 수익과 상관없이 열심히 방송하는 아... 언제부터 그렇게 돈에 미쳐있었나요? 아, 아니요. 장난이죠. 네, 이수영씨. 네. 왜 안 올려요? 아, 저 근데 출집에서 촬영은 계속 하거든요. 막 혼자서 막... 오늘은... 그러면 자막 달지 말고라도 그냥 올려. 컵만 해서. 그 시간에 있잖아. 왜? 나 거의 봉준호 감독님이잖아. 요즘은 쇼츠도 밀어주거든? 야, 1분짜리 올려. 틱톡 감성으로. 쇼츠 강추한다. 진짜. 편집 안 해도 되니까 쇼츠. 직장까지 1분 안에 뛰어가. 지각 브이로그. 좋아, 그런 거 좋아. 회사에서는 유튜브하고 이런 분들 없나요? 아니면 뭐 회사에서 리밍민한테 투자를 하겠다든가 이런 분 없나요? 리밍민을... 제 친구라고 아직 리밍하고 잘하진 않았고요. 왜 부끄럽나요, 친구가? 네? 이제 자랑스러움만 더 하지 않아? 아, 이제 좀 얘기하고 다녀요. 내 친구 40만 여쭤봤는데. 내 친구 유튜버다? 네. 그래도 좀 자랑스러운 친구예요. 어깨뽕이 지금. 어깨 좁아요. 어깨뽕이 있는데 어깨 좁네. 야, 지금 닉네임 옆에 약간 감자 있지? 이 감자의 형체가 갖춰질수록 오래 본 사람들이거든? 근데 뭔가 지금 형체가 갖춰진 사람이 좀 많지 않아? 아, 근데 그것도 아시죠, 여러분? 감자 제가 붙인 거. 내가 붙였지. 자료하면 가시죠. 포테이토 닮았어요, 포테이토. 하하하 하는 사람이 저예요. 잠깐만, 이거 확인 가자. 아, 이거 첫 장면이 근데 개 레전드야. 여보세요? 아, 지금 그 영화... 영어 예매해야 되거든? 지금 근데 CGV 아이디가 167cm야? 모든 아이디가 167cm야? 그 처음이다, 공주병 걸렸어? 와, 키아라 20cm를 더 높이네? 시라고? 거의 20cm야. 자, 지금... 거의 개 찐따처럼 나오거든요? 여기 어쩔 수 없는 거. 여기다, 여기다. 토이스크리에 포테이토 닮았... 접니다, 여러분. 감자란 일, 호텔을... 저 사람 몇 번 돌려본 거야? 근데 이거 진짜 너무 닮지 않았어요? 와, 근데 구독아, 여러분들. 아, 근데 이렇게 생겼다고? 어? 잠깐만, 이거 좀 딴 거 보면 안 돼? 솔직히 여러분들 외모가 발전을 하고 있어. 지금 머리가 안 잘라서 그런데 자, 여러분들 일단은 최근 유선영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최근 보는데 아, 보정 좀 그만해라, 너. 아, 이거 뭐... 진짜 똑같지 않나요, 지금? 머리 볶으면 금방 똑같은데? 야, 다리 이거... 야, 이거 봐. 와, 다리 이거 안 닿으니까... 야, 다리 보여? 차 이거 대롱대롱 원래 매달려 있어야 되는데... 귀엽지 않나요? 아, 내가 바로 해놨네. 아, 기초고... 아, 기초고한테 바로 해놨네. 아, 기초고한테 바로 해놨네. 아... 아, 진짜 태어나서 처음 타봐가지고... 와, 이거 유아용 아니야, 유아용? 와, 이거 멀리서 보니까 이거 완전... 땅 닮아도 그대로 보이있죠? 이거 아까 캐디 사진하고 다르거든? 골리니 사진하고 달라. 이거 원래 날아가는 게 레저는데, 각을 못 잡네. 아, 날아갔어야 되는데... 야, 근데 도대체 근무시간 제형 언제 노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넌 싸둬다닐 수 있는 거냐고? 아, 주말마다 부지런하게 가고... 야, 이거 보면은... 아, 주말마다 가는 거야? 제가 죄송한데 한 달에 한 두 개 올려요. 그러다가 이렇게 1년이 가버린 거야. 그래서 할 생각 있는 거야, 유튜브? 네... 아니, 말하고 왜 행동이 달라요? 시간에 있는 거야? 편집자가 없어서? 편집자 구합니다. 진짜 쇼츠 강추한다. 영상 길이가 길지 않아 좋아, 내가 봤을 때. 유지만 하란 말이야, 유지만. 제대로 하기 전에 유지만 해. 아니면 알고리지만 못 한다니까? 응. 너무 늦게 올리면?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뭐, 별로 볼 것도 없었고요. 일단 오늘 여러분들 원래 선영이랑 아무래도 구민권 종사하고, 너가 주식을 지금 하고 있죠, 얘? 네, 열심히 하고 있죠. 코인은? 코인은 했었는데... 어, 잃었나요? 네네. 너 도대체 언제 이렇게 관심이 많았어? 너 경영한 거 왜 갔지? 약간 회사 같은 거에 관심이 많았어. 기업이 어떻게 활동하고, 돈 어떻게 벌고. 그때부터 돈에 좀 관심이 많았어. 보통 경영 지원했을 때 마케팅 되게 많고, 왜 마케팅에 관심이 많은 줄 알아? 다른 분과는 몰라서야. 아. 재무는 뭔가 좀 어려워 보이고. 네. 그러니까 이게 학교마다 다르긴 한데, 일단 경영 전략이라고, CEO 혹은 이제, 제일 위에 임원분들이 짜시는 그런 경영 전략이라는 게 있고요. 네. 경영 전략이랑, 마케팅이랑, 재무 회계랑, 인사관리랑, 서플라이 체인, 막 이런 거. 물류관리? 물류관리? 오퍼레이션? 오퍼레이션. 아, 오퍼레이션. 그리고, 죄송해요 제가 졸업한 지 너무 오래되가지고. 졸라 많이 말했어 근데. 한 7개 말했어. 네. 그럼 약간, 기업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서들이 필요한데, 그 부서들이 하는 일을 각각 배워요. 그래서, 본인 그중에 어떤 데 관심이 있었어? 저는 재무 회계에 관심이 많았어요. 왜냐면은, 나머지들은 약간, 좀 뭐랄까, 당연한 얘기를 해요. 저의 성격상, 저는 1번, 아니면 4번, 이렇게 정답이 딱 있어야 되거든요. 아,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요즘 애들 말하자면, 이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 주입식도요. 주관식에 잘 못하고. 주관식에 잘 못하고. 애들 재미없었는데, 딴 얘기하시죠. 아, 유튜브 가면 뽑아야 돼요. 조금 더 얘기합시다. 여러분들 중요해요. 학회는, 아까 말한 그런 분과들을, 더 전문적으로 볼 수 있고, 실제 그 회사에서까지, 채용까지 연계되는, 그런 식으로 학회를 많이 해요. 그래서 보통 고학년 때 많이 하는 게, 다른 뭐 동아리 활동이나 아니면, 학교 생활이랑 병행하기에는, 학회가 빡셌던 게, 저는 3학년 2학기 때 학회를 들어갔는데, 월, 수, 금, 토, 학회를 갔어요. 월, 수, 금, 토? 그리고 화목에는 그걸 준비했어. 그래서 탁과생이 그거는 많아요? 아, 네. 그 얘기 안 했죠. 일단, 우선 경영대도 많긴 한데, 탁과생 중에서 이런, 금융 쪽을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잘 알아보시고 가셔야 되는 게, 금융 재무학회라고 해서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금융 재무학회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실제 편업이랑 연관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외국계 증권사만 준비하는 학회가 따로 있고, 아니면 국내 증권사, 이런 것만 준비하는 학회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되게 구체적으로 세분화되어 있어요. 재무학회라고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는 주식 위주로 했습니다. 1학년 때 지원을 또 붙일 수 있나요? 어, 네. 사실, 1학년들 저희가 비 선호한다는 게 아니라, 1학년들한테 좀 미안한 거지. 왜냐면 월, 수, 금, 토, 일, 계속 이걸 해야 되니까. 아, 시스텐될 시간을 좀. 공부, 자기계발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저는 1, 2학년 때 열심히 놀았거든요. 아, 오케이. 좋습니다. 여러분. 조언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 원래는 계좌 개설도 해보고, 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 오늘 딱 제가 민증이 없어가지고, 급하게 한 두 가지 정도 준비를 했는데, 먼저 제가 해볼게. 네, 네. 일단은 그 주식 관련. 이상형을 듣고 파고, 그 다음 더 많이 더 적게, 고게임 명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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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